웹컴맨 수능 영어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밀리쌤의 수영모 이번 영상에서는 2019년 6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22번과 23번 문제 풀이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22번과 23번이 기말고사 시험범위인 학생들은 반드시 분석 강의 영상도 따로 학습하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22번 문제를 우리가 같이 풀어보게 될 텐데요. 이번 문제의 유형이 바로 요지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지 파악하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주제 그리고 제목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 특징이라고 보여지는 것은 오지선다용이 이렇게 한글로 되어져 있어서 그나마 그 세 개의 유형 중에서 가장 조금 난이도가 낮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 푸는 방법은 첫 번째 선생님이 오지선다용에서 키워드를 체킹하라고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그래 요지 주제 제목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볼 필요가 없어. 특정한 몇 군데만 보게 될 텐데 만에 하나 우리가 오지선다용에서 키워드를 체킹하면서 아 이 글은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이고 오지선다용이 서로 어떤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한다면 답이 훨씬 더 눈에 잘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우리가 오지선다용을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올바른 습관은 언제 형성이 된다? 어린 시절에 형성이 되어진다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칭찬이라는 새로운 소재가 나왔어. 이거는 어디에 필수적이다? 아이들의 감성에 이제 필수적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칭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칭찬을 너무 남발하지 말라라는 얘기야. 사실상 아이들에게 칭찬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은 우리 모의고사 독해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단골 주제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를 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도 칭찬의 일부분인 물질적 보상에 대한 내용인데 얘도 역시 부정적인 얘기를 하죠. 그런데 3번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지? 그렇죠. 학습 동기 부여에 도움이 되지를 않는다니까 4번이 답이려면 3번보다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할 겁니다. 그래서 키워드 체킹이 중요한 거고 5번 같은 경우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아이들에게 감정 표현의 기회를 주어라 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지선다형에서 키워드를 체킹하면서 뭐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의 소재를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체킹한 상태에서 어디를 봐야 된다? 첫 번째 문장을 먼저 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데 어떤 단어가 보이세요? praise라는 단어가 보이죠? 무슨 뜻이야? 그렇죠. 칭찬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 칭찬이라는 것은 critical, 뭐하다?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자존감에 중요합니다. 가 나왔어. 그런데 바로 뒤에 있는 but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당연히 안 되겠죠. but 뒤에가 훨씬 더 중요한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뭐 했을 때 사소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자주 주었을 때 그것에 대한 효과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죽일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가 칭찬하는 건 좋긴 좋은데 사소한 거 가지고 너무나 칭찬을 많이 해버리면 칭찬의 그 영향력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맞죠? 그러면 이 정도 보면 우리가 얼추 답이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섣불리 답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뭐를 해야 된다? 중간에 역접이 있는지를 한번 체킹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말이 또 한번 뒤집혀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역접이 있다 없다? 역접이 없으므로 마지막 문장을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문장을 봤는데 if they are not sure 여기서 they는 여러분들 좀만 앞에를 보시면 알겠지만 children을 가리킬 거예요. 아이들이 뭐라는 것을 확신하지 않는다면 메리트 배치를 내가 받을 수 있을 만큼 잘했나 잘하지 못했나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두 번째 또는 뭐 한다면 보장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개의 조건조를 가지고 주조를 봐야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그들은 아마도 특정한 활동들을 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메리트 배치라든지 기프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 프레이즈의 일종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아이들이 내가 이 보상을 받지를 못해라고 생각을 하면 아예 그 활동 자체를 안 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나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나요? 그렇죠. 부정적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문장에서 파악했던 내용 그대로 우리는 답을 몇 번? 3번으로 골라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요지 파악도 여러분들 반드시 초반에 풀어줘야 되고요. 반드시 맞아야 되는 그런 문제의 유형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다음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23번 문제인데요. 주제 파악하기가 됐죠. 문제 푸는 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다? 오지선다형이 영문으로 되어져 있을 뿐 나머지는 결국에 이 글 전체의 큰 그림을 우리가 보면 되니까 요지 파악하기와 같은 방법으로 풀면 될 것 같아. 그럼 가장 먼저 뭐 하기로 했었죠? 그렇죠. 오지선다형 먼저 키워드 체킹해 줄 겁니다. 1번을 봤을 때 뭐에 대한 내용이 나면 첫 번째 나무가 나오네요. 오래된 나무를 뭐하는 데 사용한다는 거야? 위치를 찾는 데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어떤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갑자기 뭐가 나왔냐면 나무 얘기는 없어. 근데 전통적인 방법인데 뭐 할 수 있는 방법? 날씨를 예측할 수 있는 전통적인 방법이래. 그럼 여러분들 1번하고 2번하고 연결성을 가지려면 왠지 뭐를 가지고 나무를 가지고 옛날에는 날씨를 예측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죠? 그리고 3번을 보면 difficulty, 어려움이 됐습니다. 뭐 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나무의 나이를 측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글쎄 우리가 알기로는 나무는 나이태가 있고 그리고 사실 뭐 나무뿐만 아니라 화석까지도 우리가 나이를 알 수 있는 그런 시대인데 3번이 답이 될 수 있을까? 뭐 다른 요소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왔어? 루컬 트리를 protecting, 뭐 하자?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도 이제 나무에 대한 내용인데 트릴 rings가 나왔어요. 여기서 나타내는 rings가 바로 뭐를 나타내? 나이태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이 나이태가 뭐를 알려준다면 과거의 기후를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소재를 예측했는데 주의해야 하는 것은 지금 몇 번하고 몇 번이 좀 비슷해 보여? 2번하고 5번이 상당히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럴 때일수록 정확하게 오지선다형도 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 2번이 답이려면 과거의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야? 날씨를 예측할 때 뭔가를 이용했는데 그게 나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웨이즈니까 여러 가지가 나올 거야. 근데 5번은 일단은 나무의 나이태예요. 근데 이 나무의 나이태를 가지고 현대 사람들이 과거의 기후를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시점 자체가 달라진 거야?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문제 풀었던 것처럼 어디로 가야 돼? 일단 앞 문장부터 우리가 훑어갈 겁니다. 그래서 앞 문장을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역시나 나무 얘기가 나오죠. 당신이 만에 하나 나무의 그루터기를 본 적이 있다면 당신은 아마도 알아차렸을 겁니다. 뭐라는 것을 그 그루터기의 꼭대기에 일련의 뭐가 있다라는 것을 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다라는 거죠. 아, 역시나 나이태와 관련된 내용일 것 같아.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을 보면 그러면 이제 나무의 나이와 관련된 내용인가를 봐야 돼요. 나이 얘기가 먼저 언급이 되기는 했어. 이러한 링은 첫 번째 뭐 해줄 수 있다? 그 나무에 나이가 몇 살인지를 우리에게 말을 해줄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나왔어? 날씨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해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역시나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나무, 나이태, 그리고 날씨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 대략적으로 2번하고 5번으로 추려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기로 했어?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니까 중간에 역접이 있는지 없는지만 우리가 따져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역접이 있다, 없다, 역접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문장만 볼 겁니다. 자, 마지막 문장 같이 보도록 할게요. In particular는 특히 라는 뜻이죠. 특히 아주 오래된 나무들은 뭐를 제시해 줄 수 있어? 단서를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한 다음에 뒤에 뭐가 나왔어요? 기후가 어떠했는지야. 자, 여기서 잠깐만 스탑. 위에 거랑 아래 거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것이 지금 동사의 시제가 어떻게 됐죠? 과거가 됐습니다. 자, 근데 이 앞에 시제는 현재가 됐어. 즉, 나무를 보고서는 과거의 날씨에 대한 단서를 현재의 우리들에게 그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다. 라는 내용이죠. 이해 되시죠? 그래서 아, 과거 사람들이 나무를 가지고 날씨를 예측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 우리가 나무의 나이태를 가지고서 과거의 기후를 알 수가 있구나. 라는 몇 번이 된다. 그렇죠? 5번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서는 고맙게도 맨 마지막에 클라이멧이라고 정확하게 단어를 콕 집어줬지만 여기 클라이멧이 아니었어. 예를 들어서 웨델로 끝났다라고 치자.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과연 2번하고 5번을 걸러낼 수 있었을까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특정한 단어로 딱딱딱딱 골라내는데 그거는 언젠가 한계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 해야 된다? 정확하게 구문독해하면서 해석하는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문제풀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범위인 학생들은 내신 데뷔를 위한 구문독해 영상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2019년 6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22번과 23번 문제는 반드시 오늘 알고 오늘 끊으셨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